한편 작아진 용아빠는 아빠 팔 부러졌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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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생재야 울지마 울지마 나 안 울지마 아 안 울지마 왓쪽머리가 이리 고쳐 울지마 울지, 아빠가 불안해 우리 아빠가 부르셨네. 삼촌이 붙여줄게. 아빠 팔 붙여줄게. 삼촌 이따가 붙여줄 거야? 삼촌이 지금 붙여준대. 방에 기저귀 가방 좀 갖고 올래? 지금? 응. 이거? 두 번째 선생님. 삼촌이. 삼촌이대. 삼촌이. 여기 들어갔네? 삼촌이." 삼촌이 아빠 주세요. 삼촌이 아빠 살살 다르죠? 삼촌이 아빠 살살 다르졌대. 이렇게? 팔 아야했어. 아빠 아야했다고? 응. 아야했어? 삼촌 좀 뭉쳐주세요. 승재야, 아빠 작으니까 나가서 아빠 잃어버리면 되지 않네. 작아진 아빠와 외출을 나온 승재. 아 깜짝이야.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용아빠는 뒤에서 몰래 따라붙기로 했는데요. 이 땅에 개미가 있다? 봐봐. 봐봐. 개미 개미. 이거 이거. 개미 봐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뭐 치우고 있어요? 쓰레기 치우는 거지, 뭐. 시너지? 응. 내가 아빠 보여줬어. 내가 아빠 보여줬어. 아빠 보여줬어. 아빠 손이 안달라고? 응. 내가 아빠 누워 있으려고 했어. 내가 아빠 눈치 입으려고 했어. 순서. 아빠가 집에 들어와. 승재 놀이터 가는 길 알지? 승재 놀이터 가는 길 알지? 승재 놀이터 가는 길 알지? 너 엄마 아빠 닮았어요. 야 이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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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빠 지쳐주고 있어. 아빠가 님이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어, 말 안 들어서 자아갔었어요. 말 안 들어서 자아갔었어요. 아, 아빠가 말을 안 들었구나. 누구 말을 안 들었을까? 어, 술 제발. 하, 해. 어, 술 제발. 하, 해. 해, 해. 흥흥흥흥. 아빠랑 어디 가는 거야? 놀이터. 놀이터. 어, 아빠 미끄럼틀 데워줄 거예요. 아, 미끄럼틀? 안녕히 가요. 어, 잘 가요. 타아, 할아버지. 착한 할아버지로. 나쁜 할아버지는 뭐예요? 어? 설마? 설마 아빠를 알아본 걸까요? 어, 탓땅 가게 어, 탓땅 가게 어... 난 못 남을 거지? 아빠! 어? 짐 꺼도 돼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빠! 어? 빨간 뿌릴 때는 안 건너가는 거지요? 초록 뿌릴 때는 건너가는 거지요? 초록 뿌릴 때 건너가는 거지 둘 다 가면 친구들도 있고 아빠! 친구들은 근데 없어요 친구들은 없어? 어? 친구들은 이처럼 믿는 거지 동네 친구들 있잖아 동네 친구들? 응 놀이터 다 왔다 엄마, 놀이터 보여? 어, 놀이터 보이네 아빠, 미끄럼틀 태워줄 거예요 승재는 약속처럼 그럼 아빠와 미끄럼틀을 탈까요? 누나와 자동차를 탈까요? 누나와 자동차를 탈까요? 아빠 어디서 눕히지? 아빠 어디서 눕히지? 용아빠, 의문의 일패네요 아빠 꼭 자고 있어야 돼 승재야 승재야 고승재 아빠 두고 가는 거야? 응 누나! 내가 미워줄라 웃기고 앞으로 갈래? 네 문이 미클래스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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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친절한 오누이 승지에게 자동차도 양보해졌네요 이때? 용아빠 쪽을 주시하는 승지 혹시 눈치를 챈 걸까요? 나 봐봐 벌써 나 잊어버렸는데? 나 미커리 타자 아빠는 오늘도 그림자인가요? 나 먼저 내려가고 재밌지? 또 타자 너나 나나 불쌍한 영혼이다 이거 탈 수 있어? 누나 너 엄청 커버 탈 수 있다 이제? 이제 몇 살 됐어? 나는 다 컸지? 다 컸지? 봤어? 누나 타서 탄다 누나 안 자서 타야 되는데 지금 위험하다 누나 떨어지겠다 누나 이렇게 타네 승지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작아졌어 아빠 작아졌어? 완전 작아졌어 엄청 작아졌어? 어 말 안 들리는 지가 작아졌지 승지가 말 안 들었어? 어 다시 돌아온다?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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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빠 아빠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어? 아빠가 없어졌네요 아빠 아빠 어디죠? 고생들 여기 야 아빠 안 챙겨? 승지야 아빠 안 챙겨? 응 고생들 고생들 어떻게 가워요? 어떡해 이게 뭐야? 얼굴이 완전 진짜 같아 따라가 따라가 아이고 애니 응 나도 나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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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딨어요? 어디? 생재야! 생재야! 아빠! 너 아빠 소리 들리거든? 아빠! 어디 있어? 오 생재! 아빠! 아빠! 내가 아빠 미끄럼티도 내가 아빠 미끄럼티도 아빠 안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워. 흔적이 안고 타죠. 아빠 혼자 살 수 없어. 내가 덜덜 떨었어. 아빠 재밌었어요? 아 친구야 너무 재밌었어. 아빠. 친구야. 아빠가 안 된다 아니잖아.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아빠가 더 아빠가. 응. 한 번만 했는데. 언니가 아빠 진짜 좋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 지구 커져요. 아빠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집에 가서 씻고 싶어. 아빠 머리 감아야 되죠. 응 승재가 머리 감겨줘 아빠. 아빠. 야 얘. 다행이야. 아니야. 안 좋아. 안 좋아. 학생이 엄마의 엄마가 나한테 탈고 나한테 탈고 구경해 드리기 해. 아학생님! 아빠랑 아이스크림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아빠랑 아이스크림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캐릭터 좋아? 그럼 아빠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아빠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아빠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빠가 없으면 속상해? 근데 아빠가 뭐 해줄 때 제일 좋아? 무릎 보람 안 하지? 승재야 아빠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승재 방에 들어가서 아빠 사랑해요 열 번만 외치고 나와 그럼 아빠 커져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여덟 치고 여덟 아홉 아빠 사랑해줘 아빠 사랑해줘 아빠 커지니까 좋아? 아빠 커지니까 좋아? 아빠 잡아주면 안 좋아 나는 큰 아빠가 좋은데 그치? 아빠가 얼마만큼 작아졌어요? 2만큼 엄마 안 좋아졌어 근데 거짓말을 해도 작아졌어 작아진 아빠한테 뭐 해줬어요? 나는 오늘도 갔다 왔어 아빠한테 미끄러웠어요 내가 크게 사랑할까 그래서 아빠가 히트 그거 줬다 오빠 이따궁금 사랑해 미워 어 왜 미워? 이따궁금 사랑해 달아주지 마세요 니 잔 빼줄게요 그래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